솜씨 솜씨 아이고 디스크림 창방에서 죽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딜카드 어디갔어? 크 댕블 보스까지 비탄가는 씨드 있을거에요. 예전에 유튜브에 스피드런 영상을 올랐었는데 포파 저거 다른 버전이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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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드루우 너무 후달려서 뭐 지금 또 드루우 너무 후달려서 고코스트다 빨리 좀 찾아서 넣고 싶네요 웬만한 덱은 행꽃보다 아니 웬만한 덱은 저 쌍절곤보다 행꽃이 좋을텐데 아 포션 아깝다 피 너무 많은데 펜터도 있고 그냥 받자 때려봐 자식들아 프로랭이 반갑습니다 헐 후파 내장이네 망했다 드로우 안나오나? 식존 패러디션 식존 패러디션 식존 패러디션 드로우 없으니까 후파 드럭이 약하네 진짜 드로우 아 드로우 되나요 창공 쓰지 빌베리 이거는 얼핵 할만한데 축성기 나 찾아보자 깍 깍 깍 깍디르반드 에의 축성기야 나오잖아 지대 아니 이걸 소빛비를 준다고? 아니 어차피 못 쐈는데? 아... 너무 아깝다...뿔인데... 세상에 저런 좋은...저렇게 좋은... 나중에 축전기 찾자 아니면 상점에서 적어 나올 수도 있죠 룬축전기 눈꿈 축전기 긋구 축전기 있답니다 전용 코스트를 적어요 핵끝털이 아유 후파 그만 나오고 탐색소타 탐색소타 czy 珍omet 재생 포션 끌거내기 끌거내기가 메아리 버리면은 졸나 짜증나겠죠 빡쳐서 게임 끌듯 김치만 멘탈 긁어내기 멘탈 긁어내기 얼핵이랑 이중시전 뼈리랑 상성이 괜찮은데 참 멘탈 긁어내기 멘탈 긁어내기 냉장고 같은거 안와 좋았다 진짜 좋았다 으아 내 메아리가 백이네 진짜 극시험인데 아 취약 살려줘 살려줘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걸 읽어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읽으면 여기서 뒤질 것 같은데 고구마 버섯 엔딩 가능해 쫄때는 쫄아내줘 고래 보기 싫으면 아 아 오버클럭 구상이다 오버 구상 킥너즈 가방 아니 가면도 있겠다 계속 제가 축하하면 되겠다 초강보험은 메아리 끼워서 쓰겠습니다 보스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눈 보라 써도 되겠다 전기기사 힘 받았습니다 전기기사 힘 받았습니다 전기기사 힘 받았습니다 오버클럭 하나가 안 나오나 하하 핵분열 얼핵 핵분열 연기 상점 가면서 제거 쭉 하죠 액트4 거울러야되나 일단 상점까지 가보자 그 다음에 길 바꿔도 되니까 안 될 거 안 될 거 Todd 이리와 요 이았 나 나에게 자가풀이가 있다. 자식아. 와 메아리 어지러움. 저거는 다시 찍으러 잡아야겠네. 근데 이거 뱀이 나오면 꼼짝도 못하겠는데? 자식아. 괄로가 삽니다. 암전이라도 써야 되나? 아 애매한데. 아 메아리다.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로 가자. 띠용. 띠용. 펜터 그래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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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그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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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극혐 백이 나서 긁어내기 또 필요 없어졌지 긁어내기요? 그렇죠 한 장짜리 했구려 머리 이후로 파기 에딘님 명하십니다 머리 긁어주는 로봇 야 소비 미친 안돼 여기서 왜 통수가 뭐야 내기고치 만드는게 없네 저거 얼핵으로 머리 긁어주는 로봇 죽어드립니다 으아아아 카운터 시계 맞네 아이씨 탐색인줄 알았어 눈이 안좋은가 내 희망사항이 고래하이 예를 들어 눈이 안좋은가 우양이 변하게 손이 안좋은가 아이씨 너는 안좋은가 방어도 엄청 올릴수 있긴 한데 너무 느리네. 자가 소리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아니 저놈의 후파는. 딜이 후파 밖에 없고 냉기는 얼핵 밖에 없는 쓰레기 덱입니다. 아 응 인공물 할걸. 고장 눈보라로 이 덱이 살아날 수 있을까. 아 응. kk2님 나갔습니다. kk2님 나갔다. 자 저 속이. 아 소비지워 이제 필요없어. 아니 저거. 아휔 진작. 필요없는 거.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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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없어서 어둠 못쓴 표창 후파 나 저거 지우자 안되겠다 아우 속 시원 이제 죽성기라고 병법사 팽이니까 파지식 강화자 아직 밖춤 많이 밖으로 공급 정신에 흥 췄 췄 엥 좀 룬 10이면 세일한다 이것이 룬 10이면 세다 희망편 어이 어이 룬 10이면 세 믿고 있었다고 젠장 아우 후파 졸라 센거봐 아씨 달빙색 낄낄빠빠 못하죠 아 손님이로 룬 10등 룬 10등 룬 10등 달팽이보다 역겨운 게 첨탑에 어디 있습니까? 탑 최혁 창방 창방이면 좀 인정이긴 하다 이거 때려도 못 잡지? 깨도 후파나 딜 올려놓을까? 아니 병법스러우죠 피터닛 벌었습니다 피터닛 벌었습니다 피터닛 벌었습니다 피터닛 벌었습니다 아이 달팽이 진짜 개 엮겹네 전부님 반갑습니다 후파나웨이 이긴다 태평이색 까불기는 구상 있어서 심장이나 창방 역겨운 상태 이상 패턴 내성은 좀 생기긴 할텐데 킹리즘 도납는데 탐색이나 넣을까? 두근두근 1댐 맞을 각인데 뭐 돈 남으니까 개봉으로 코스트 술릴 카드가 없어 도납으로 코스트 술릴 카드가 없을까? 도납으로 코스트 술릴 카드 도납으로 코스트 술릴 카드 정주 호면입니다 정주 호면입니다 정주 호면입니다 정주 호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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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메아리 빠지면은... 눈물도 같이 빠질텐데... 괜한 걱정이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핵분열 너무 안좋은 타이밍에 빠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딜은 나올거고 수비가 제일 문젠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되나... 90틀은 좀 아니지 않나요... 선생님... 아 이거 처턴핸드... 진짜 말도 안되게 나왔어... 하하... 아 미친 탐색 3장인데... 골칫거리... 아니 탐색이 3장이나 있는데... 진짜 탐색 하나만 잡혔어도 메아리 쓰고... 진짜 탐색 하나만 잡혔어도 메아리 쓰고... 참탑했다... 참탑했다... 워즈 참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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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탑...